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신상필벌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누구를 신상필벌 하시겠습니까? 국정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고 검찰 조사 또 앞으로 특검 조사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잘 받고 예, 아니요.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연습해온 답변을 하시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전 답변을 정리해보면 최순실 씨 관련된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보고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미래전략실 임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독일로 자금을 보냈습니다.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세 분 어떤 자금을 보냈다는 건 누가 결제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보낸 자금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누가 결제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문제가 되고 나서 검찰 조사가 바로 시작했고 검찰 조사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우선 조사를 잘 받고 자, 엉뚱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경영에 책임이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네, 있습니다.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결제했는지도 지금 모릅니까? 자, 이런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민이 믿고 경영해라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자, 국민 질문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훌륭하십시오. 언제든지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 세운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실패했죠? 네. 삼성전자가 다시 사줬죠? 어디가 다시 했는지는 잘 기억해.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갤럭시 세븐 또 실패했죠? 이재용 폰 실패했죠? 저 말대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재용 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폰이라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팔리니까 쓸 적 없어졌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미래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저희 회사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제가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자,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물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전 임직원들이 지금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바이오에 투자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투자한 것입니다. 국민연금하고 만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특혜 상장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삼성 글로벌 회사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에 주주가 나와서 부회장이 나와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겁니까?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한선 본부장이 2015년 5월 26일 날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발표한 날 김신 사장과 만났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이승철 부회장. 검찰에 가기 전에 장충기 사장하고 둘이서 단둘이 만났죠? 아닙니다. 63빌딩에서 조찬. 네? 63빌딩에서 조찬했죠? 네, 했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왜 만났습니까? 말 맞추기 위해서 만났죠? 검찰 조사 앞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연금 합병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여기에 뭔가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나와 계신데 국민연금에서 압력 받으신 적 있죠?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으로 압력 받은 건 없고요. 삼성물산에서? 물산에서는 계속 설득을 당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5번 정도 만나서 찬성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죠. 7월 10일 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연금에서 투자위원회를 열은 그날인데 그 전날도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연금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내 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금은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이게 찬성의 의미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국민연금 찬성할 거다. 그리고 일성신약에 와서 찬성해달라는 그 증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